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그리스로마 신화를 그린 명화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베루세우스와 메두사 이야기인데 오늘은 1편으로 다나에와 제우스 이야기를 달아보겠습니다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이 소재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아르고스 왕국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크리시우스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국에는 아름답고 예쁜 다나의 공주가 있었지만 왕은 왕자가 없어서 항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왕과 왕비는 예언의 신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게 됩니다 신탁을 받은 아크리시우스 왕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외손자에 의해서 왕 본인 자신이 살해를 당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고민에 빠져 공주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왕은 사랑스럽고 예쁜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청동탑 높은 곳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어느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군사들에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곳은 외부와 단절되었고 좁은 창문을 통하여 공기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혈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그곳을 지나가던 제우스가 우연히 청동탑 안에 다나에를 발견합니다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 제우스는 다나에의 아름다운 미모에 반해버립니다 변신에 능했던 제우스는 황금비로 변하여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나에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 다나에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훗날 영웅이 되는 페루세우스였습니다 아크리시우스는 딸의 아들을 낳았지만 딸의 아들이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제우스만이 청동탑에 갇힌 딸과 사랑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우스의 보복이 두려워 딸 다나에와 손자 페루세우스를 죽이지 못합니다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상자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제우스는 포세이돈에 부탁하여 상자가 바다에 가라앉거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게 됩니다 상자는 세리포스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왕의 동생이자 어부인 딕틱스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딕틱스는 다나에와 페루세우스를 잘 보살펴 주었고 페루세우스는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세리포스의 왕 폴리덱텍스는 아름다운 미모의 다나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나에게 구원하지만 아들을 돌보며 살겠다고 매번 거절하게 됩니다 페루세우스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왕은 무슨 전 생각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연휴에 파티를 열어 페루세우스를 초청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술들을 준비했습니다 페루세우스가 배부르게 먹고 술에 취해 있을 때 다가가서 페루세우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페루세우스는 취기에 왕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합니다 왕은 세 마리 고르곤 중에 불멸의 존재 메두사를 죽여달라 부탁하게 됩니다 페루세우스는 취기에 쉽게 왕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다음날 술이 깨어 술김에 왕에게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메두사를 죽이겠다고 다짐한 것에 한탄하며 망연자실하고 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아테나와 메두사 소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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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